오늘 말씀은 10편 5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58편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당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먹어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위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그 피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어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스리이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10편 58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똑같이 57편에 있는 제목과 같이 나를 침멸하지 마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쓰여진 노래이며 시입니다. 오늘 이 10편 58편의 마지막 11절 말씀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이 말씀의 전 내용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냐 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왜 말을 하고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놓여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통치자들아 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 회중이요 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통치자들아 그러면 마치 통치자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온 회중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회중을 통치하고 회중을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또 회중들 가운데에서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정의를 말하여 하거늘 라고 말했죠. 정의를 말하도록 다시 말하면 의를 말하도록 하나님이 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말하도록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빛이 없습니다. 모두가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어둠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내게서 나타나야 되는 건 의만 나타나야 돼요. 빛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보다는 여전히 내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야 되고 빛을 나타내서 항상 어두움은 없어지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두움을 만들어내는 일을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의를 말해야 하는데 왜 의를 말하지 않고 불을을 말하냐. 왜 여전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여야 하는데 왜 세상의 말을 여전히 하고 있고 여전히 너의 의와 너의 생각을 말하는 불을을 말하는 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정직하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하여서 그것을 정직하게 판결하지 않냐고 오히려 잠잠하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잠잠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의를 말해야 되는데 잠잠하냐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온전히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잠잠하고 말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불의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멘으로 말로만 하고 행동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아멘으로 했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말씀해요. 하나님이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받은 사람한테 강하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잘못된 걸 지적하기 참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판단하고 말하기 위해서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성경 속에서 말이 육체의 말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항상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삶에서 나오고 있는 판단 이게 어디서 말미암은 눈에서부터 말미암습니다. 눈에서부터 보고 내가 알고 있다는 지식에서부터 판단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내가 보고 있는 눈은 바른 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준 의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냐. 너희가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은 하나님이 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그러한 공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냐.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때 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역대하를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9장을 찾아서 6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말할 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할 때 이것이 나에게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서 온 것이라면 함부로 입을 벌리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에서 온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과 행하라고 7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할 때 말을 하든 판단을 하든 행동을 하든 삼가하게 되어지고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치우쳐도 안 돼요. 또 불의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판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을 보고 계신 이유는 참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심판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그래서 만달란트 빚진자를 탕감해 준 비유를 하신 이유예요. 도무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이 말한 것도 그가 얼마만큼 죄인이냐 하면 사람들은 3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그들은 악인이 되어져서 떨어져 있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의에서 떨어지고 생명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0편 51편 5절에 말한 것처럼 그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태에서부터 그는 죄 가운데 잉태한 완전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나서부터 악인인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악인이에요. 그래서 의에서 떨어지고 생명에서 떨어져서 처음부터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하는 게 악하고 모든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하기 때문에 격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격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빗나간다 이 말이에요. 빗나간다는 것이 하말티아.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인데 이것이 빗나간 화살입니다. 정확한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격길로 빗나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옳다라고 생각해서 말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가고 있는 그 정확한 관역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빗나간다는 거예요. 격길로 나아가는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 의에서 올라온 것은 다 거짓을 말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요. 너희 아비 마개기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죠. 내가 말을 하는데 이미 빗나간 화살이기 때문에 참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는 자예요. 무슨 말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의미로, 네 생각으로, 네 의로 판단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너의 판단을 다 보시고 계시다. 너의 모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판단할 때 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이 참으로 너희가 마음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폭력을 저울에 달아서 내 기준에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도 합당해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말해도 합당해 하면서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라고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아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게 저울에 달아서 하는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아닌 그와 같은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악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말 잘 돌아봐야 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고 의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많은 말이 자기 말을 해요. 많은 말이 자기 의에서 올라오고 있고 자기 착각 속에서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자기 힘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해서 하나님의 판단에서 굽어지고 빗나가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4절에 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독이 뱀의 독 같다는 거예요. 뱀의 독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 23장 3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의율법을 가지고 바른 을을 말하는 것 같이 바른 을을 행하는 것 같이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뱀들아 라고 말했고 독사의 새끼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입에서 내놓는 말은 독이고 그들은 뱀에서 나오는 독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스 3장 13절에 이와 같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고 율법에 놓여 있고 뭔가 을을 행하는 것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랄 또 십자가의 죽은 심령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뱀이 독을 바라는 것을 마치 자기가 의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이 독을 바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스 3장 13절에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했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입에 독이 있으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함을 줘요. 내가 말을 하면서 온유한 말을 하고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하면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는데 그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할힘을 받고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면 거기엔 독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 때 먼저 내 마음부터 살피고 입을 여시기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지금 뱀의 독을 바라는데 뱀이 어떤 뱀이라고 말하냐면 귀를 막은 귀먹어리 독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를 막은 귀먹어리 독사라는 말은 귀가 막아서 5절 말씀처럼 아무리 술사가 홀리는 피리 소리를 내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능숙한 술사가 요술로 그를 움직이고 따르게 하려고 해도 전혀 따르지 않는 독사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귀가 막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지 지식으로 들어가고 심령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내게 찔림이 되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그 귀에 들리지를 않아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독을 갖고 여전히 행동을 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고 쓰러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귀가 열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아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라고 들린다면 그 역시도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을 항상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가 이와 같이 말을 잘못해서 듣는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우리는 의인이 없거든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내려가는 자일 뿐이거든요. 순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할키고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별 의미가 없이 좋은 의도로 말을 했고 당연히 해야 될 걸 말했어도 받는 사람이 그 안에 독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왜곡되게 듣습니다. 잘못되게 왜곡되게 들어서 그것으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될 것은 독이 나올 뱀을 제거시켜야 하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내 귀에 틀리지를 않아요. 술사가 독사를 움직여요. 피리를 불면 독사가 그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일을 하죠. 독사도 마귀에게 이끌리면서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독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틀리지도 않아서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마귀에게 이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독을 바라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6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라고 기도합니다. 그 독사에서 이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독사의 이빨이 사람을 물든 뭐를 물든 물을 때 독이 나오거든요. 이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빨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독을 바라지 못하도록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라고 그래서 그들이 물어 뜯지도 못하게 하고 그 악을 바라지도 못하고 독사로 사람을 죽인 일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아무 힘도 능력도 없도록 그 입술이 쓸모없는 입술처럼 다물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또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여러분에게 독사의 독을 바라고 있다면 아 그 안에 바로 뱀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겠어요. 지금 다윗이 기도한 것 같이 주여 저 악한 원수들의 이를 꺾으시고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결박을 받게 합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다 결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빨을 뽑아내고 그들이 힘도 없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급하게 흘르는 물처럼 사라지고 견우는 화살이 꺾인 것 같이 해달라는 건 힘이 상실되어지고 아무 말도 할수록 입이 다물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빨이 꺾여져서 독은 절대로 나오지 못해도 입은 다물어지게 하시고 아무 힘도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있도록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해서 완전히 힘도 상실되고 이빨도 꺾여서 말도 못하고 입이 다물어지게끔 명령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혀는 쉬지 않은 독을 바라고 있고 독사의 독을 바라고 있어서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런 입은 다물어지게 해야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이 급하게 흘러내리게 했던 것처럼 이것이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가 열한기상 18장에 엘리아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라고 다투고 나서 그들을 죽일 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키입니다. 그들을 죽일 때 기손강에서 죽여요. 왜 그 자리에서 바로 저들을 잡아 꼼짝 못하게 해라 거기서 다 죽여도 되는데 왜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느냐 그 이유는 땅을 피가 더럽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피 흘린 땅은 그 피로 말려면 더럽혀지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피는 더러운 피잖아요. 그 더러운 피가 땅에 뿌려서 땅에서 신호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내가 기손 물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여서 피가 그 물에 급하게 휩쓸려 내려가고 땅의 결단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다윗이 급하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휩쓸려서 그 독이 쓰러져 내려가게 하라는 거는 우리가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으로 대적을 해서 그걸 잘못하다 보면 그 독이 나한테 뿌려지고 나한테 묻어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피가 나를 더럽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와 같은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에요. 항상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 대적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을 싸울 때도 말씀 앞에서 싸워야지 그것을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의의를 가지고 가서 대적해서 싸우면 그것이 나를 더럽혀요. 누가 여러분에게 독을 바래도 여러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대적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대적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나 스스로가 이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물리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싸울 때 그가 싸운 것은 그들이 틀렸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11기상 18장 36절을 보면 그의 기도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를 기도해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바로 참 진리요 참 의가 되신 것을 나타내야 되겠죠. 또 내가 십자가를 믿고 모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의 안에서 십자가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말하는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한 것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참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도록 무엇이 참 하나님이고 무엇이 참 진리인 것을 바로 알고 그래서 그 의안에 행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 누가 참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참 진리의 말씀이 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단 하나의 길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는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자유하다 즐거라 기뻐하라 거기까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신 이유는 말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하게 하고 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 의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생명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건 맞아요. 부활하신 것도 맞아요. 우리의 죄를 사주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됐으면 더 이상 이제는 독을 가지고 독을 바라는 이러한 독사의 짓을 하지 말고 정말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고 사람을 살리고 어디 가든지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내 입이 말을 하고 내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말로만 나는 의인이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자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독이냐 의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처음부터 독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독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고 생각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뽑아내서 못 박아야 합니다. 너무나 내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 안에 너무나 내가 많아요. 나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내 의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판단이 옳은가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생각하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판단 해버리고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고 그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58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항상 살아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말을 할 때도 그 입의 말이 하나님의 의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독사의 독을 바라고 있는지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독사의 독을 바란 거라면 거기에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 독을 바라고 있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면 거짓말이 되고 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한 것처럼 달팽이 같이 소멸되게 하고 만삭되지 못해 출생한 아이 같이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는 생명의 결실을 온전히 맺지 못하는 유산된 아이 죽어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생명을 처음엔 받았는데 자라나다가 만삭되지 못하고 그냥 사산되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사산되어 버리는 자가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저주가 더 심판을 가중시키기 전에 그것이 멈춰지게 해달라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독과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불의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기서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독이 계속해서 발하고 계속해서 불을 붙이면 심판밖에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악인에게 보복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에게 보복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발을 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발만 씻으라고 여기 말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만 씻기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혀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가고 있는 이 피를 흘리는 것에서부터는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끊임없이 피를 바라고 있거든요. 죽이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거짓말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의인들을 무너뜨린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는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을 씻는다는 이유는 거기다 발을 당한 거 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씻기고 거기서는 상관하지 않는 자가 안는 자가 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의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에 씻기음을 받고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하고 내 심령을 돌이켜 회개를 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오직 빛만이 나를 주장하도록 예수님과의 온전한 의안에서 사귄만이 있어지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를 추건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땅에서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심판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게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오리니 내게 둘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정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생명을 나눈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면 안되겠죠. 주님은 남은 자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자 중에 변질되어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어져서 만삭이 되지 못하고 그냥 사산되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오직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서 의의 길을 행한 그 3분의 1 남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남은 자를 엘리아 시대 때 7천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생하게 절하지 않은 자 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데 내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내가 있다면 나는 우상에게 절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고서 3전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과 땅은 주님이 그 동일한 말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있으라 한 대로 다 불살라 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사르기까지 지금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보존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건지 않은 사람들을 불로 심판한 날까지 보존하는데 이것이 길어지는 이유는 경건지 않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온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완전한 그 불모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걸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길 원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에 처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있는 나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이 삶에서 매일매일 그걸 살펴보면서 못 박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경건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내가 불모스로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이 되어지지 않고 의의 종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그 길을 많은 숫자가 그리 간다고 해서 따르지 마시기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의로 행하고 믿음 안에서 행하고 그 생명으로 행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 화평케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평케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평케하는 말을 부탁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입에 독이 바래지고 판단하고 불의를 마치 진리를 행하는 것처럼 행하고 거짓말을 마치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는 돌이켜서 참으로 주님 안에 화평케하는 자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오직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열매 매일매일 같이 나에게서 거룩함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2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죠? 영멸의 처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이 이르게 해서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매일 맺는 하나님의 의의 종의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종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직책을 가졌어요.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야 되고 마치 거짓말을 진리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알고 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참 진리를 배워서 참 진리만 나누는 자가 대화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매일 우리 자신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고 불쑥불쑥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게 얼마만큼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서 예수님의 의로 내 마음이 주장되어지고 생각이 주장되어지고 입술이 주장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추건합니다. 오직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죽이고 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의를 받은 자여 의롭게 함을 입은 자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삶 화평케 하는 삶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생각 없이 했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진실로 이제는 내 마음 안에 이 독사의 독이 없어지도록 완전히 십자가 못 박아주게 하시고 입술에는 화평케 하는 말만 할 수 있고 의의 말 진리의 말만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온전히 예수님으로 완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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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의 모든 심판이 굽어진 것과 잘못된 것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의로 판단하는 것인지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모든 판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판단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가 보는 눈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요 정말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그 판단이 참으로 옳은 것인지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한 것인지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한 것인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피 흘리게 하는 독사의 독이 아닌가 우리 자신이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이 소멸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독사의 독을 바라는 악인들이고 그들에게는 결탄코 친리도 없고 거짓밖에 없고 생명이 없는 사망일 뿐입니다. 아버지요 우리 안에 욕심을 따라 행한다면 그 또한 우리 안에 독이요 그 또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창각 검이 되어지는 내 의와 내 이론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사로잡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빛만을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십년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도록 온전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이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모든 것을 내 눈이 보고 품별하고 판단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해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 입술은 항상 화평을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서 내 가정 가운데에서도 주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가운데서도 또 이웃 간에도 주님 화평케 하는 자 살리는 자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게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내 입은 주님의 을을 말하는 입이 되게 하시고 내 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독사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쳐주시고 그 독을 뿜어내는 자들의 이를 꺾으시고 입은 다물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요 그 입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물어뜯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아 주시고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그 독이 사람을 물어뜯고 사람을 핥히고 상처를 줍니다 아버지 그 독이 다른 사람도 또 아버지 독사를 만듭니다 죽이는 자를 만듭니다 아버지 그 독을 주님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주님과 온전한 사귐의 사람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살리는 자가 되어질 때 입술에 발린 말 듣기에 좋은 말 감친만 나는 것 같이 껍데기 말을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심령이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사랑의 눈으로 그것을 본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독사의 독분입니다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악분입니다 우리 안에 자정하고 다스리고 있고 올라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자아입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10편 58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 다윗이 모든 것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구분 판단이 되어지고 그것이 불의 가운데서 판단하는 것이 되어진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의로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의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악과 토가 뱀의 모든 것들은 다 완전히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를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꺾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창과 칼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힘은 상실케 없이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을만이 생명의 빛만이 주님의 거룩한 영만이 우리 안에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가진 뜻 그동안 갈아왔던 칼과 창은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좌우의 날씨는 어떤 범보다도 예리한 검이 되어져서 이 모든 것을 쪼개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시고 부수게 하시고 저 이상 독사의 독을 바라는 입술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참으로 독을 바라는 악한 자들과 아버지 구별된 오직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빛을 바르고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영호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이 생각에 들어가 지식이 되어지지 말고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져서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받아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입술은 적과 꿀이 흐르는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며 내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선줄로 생각 찾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리옵나이다 아멘